좋아요 구독 오늘의 클레이송쏭 우리집 강아지 우리집 막내둥이 소개합니다 눈은 개굴대굴, 손은 벌룸벌룸, 저는 헤헤헤헤 그렇습니다! 우리집 막내둥이는 강아지! 배고파요 놀아줘요 사랑해요 후다쟁이 막내둥이 강아지 우리집 막내둥이 소개합니다 발은 발발발발 우린 꾹꾹꾹꾹 저는 헤헤헤헤 그렇습니다! 우리집 막내둥이는 강아지! 배고파요 배고파요 놀아줘요 사랑해요 후다쟁이 막내둥이 강아지 짠! 오늘의 좀비물! 오늘의 좀비물! 친하게 만들어요 콕콕콕콕콕 콕콕콕콕콕콕 납작한 강낭콩인가? 아하! 팔랑팔랑 강아지 귀! 이건 꼭 동글동글 조롱떡같아! 동글동글 초코볼 모양은 강아지 귀! 살랑살랑 꼬리까지 합체! 대굴대굴 눈도 생겼어! 날름날름 터도 완.청! 우와! 귀여운 강아지야! 이번엔 우유깍이 있네! 예쁜 강아지 집 만들려나 봐! 벽을 만들고 줄무늬를 꾹꾹! 섬 uhm 아마 꾸욱 꾸욱 이번엔 삶은 모양 땅 알록달록 집이다 어? 나 이런 지붕 알아 기와모양 지붕 빨간 지붕 예뻐 이건... 리본? 정답은 강아지 뼈다귀 야호! 강아지 집도 다 만들었다 클레이 쏙쏙 만들기 완성 우리 집 막내둥이 소개합니다 눈은 대굴대굴 손은 벌른벌룸 저는 힝힝힝 그렇습니다 우리 집 막내둥이는 강아지 힝힝힝 배고파요 놀아줘요 사랑해요 수다쟁이 수다쟁이 막내둥이 강아지 우리 집 막내둥이 소개합니다 발은 발발발발 우린 꾹꾹꾹꾹꾹 저는 힝힝힝 그렇습니다 우리 집 막내둥이는 강아지 배고파요 놀아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수다쟁이 막내둥이 강아지 삐약삐약 빵야빰약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 빵야빰약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수다쟁이 những 그 선거 해왼 감사합니다.